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미호랑 말이죠 자동차를 타고 어이 왜 죽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안녕 오늘 자동차를 타고 여기를 탈출을 해볼거라구 자 나 혼자 가볼게 뾰로로롱 같이 타자 같이 타 이러면은 1단계 성공 성공 자 이렇게 하는거야 이렇게 해서 자 타 타 자 우린 함께야 나 운전을 잘하라구 운전을 잘해야되는건데 이사간 이사간 자동차를 타고 성공 성공 세이브하고 빨딱빨딱 우리 같이 여기를 탈출하자 와 이거 진짜 어려워 진짜 너무 어려운거 아니야 science 대형을 줘 자 오른쪽으로 가세요 오른쪽 오!!! 오케 알았어 들어갈께 쒏쒀쒈 deven 있거야 쉬우쉬우쉬우 우리 이거 탈출할 수 있어요 우리 아직 한참 남았다고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왔습니다 다음 오 이번에는 좀 아슬아슬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어 의자를 넘어가 아니 의자란다 이거 뭐지 어 이거 빨리 넘어가야 돼 뿌셔지나 봐 맞지 어 아 빨리 안넘어가면 부셔지네 아 미호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거 부셔질가봐 위험해 빨리빨리 부셔질거같은데 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 아니이 잘할수있지 잘할수있을거같애 이번에는 근데 이게 울퉁불퉁해가지고 보통이 아니네 다행히 부셔지진않는거같고 그냥 울퉁불퉁한거같아 저 옆에 다시 놓기 버튼은 뭐야? 궁금한데 그거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까? 아냐아냐아냐 아냐아냐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아 어 쉬운데 생각보다 가자 가자아 어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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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이 예이 촘촘한 밧줄 오 이거 촘촘한 밧줄 뭐야 이거 니가가 미호가가 이번에는 미호가 운전하길 바래 자 달린다 가자아 너만 믿고있어 으아아아 무서워 으아아아아 으아아아 으아아아 조심히 운전해 으아아아 위로 올라간다 내려간다 내려간다 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 우와 뭐야 앞만 보고 달려간다 앞만 보고 니가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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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굿 으하하하 스카이휠 스케워휠 이게 뭐지 가자 가자 우왕 울퉁불퉁불퉁불퉁 바퀴가 바퀴가 네모야 바퀴가 네모라고 아니 바퀴가 네모인 차가 있다 어? 바퀴가 네모라서 이거 울퉁불퉁해가지고 약간 불안한데 괜찮아 괜찮아 할수있어 할수있어 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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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어 잠깐만 하하하하하하 울퉁불퉁불퉁불퉁불퉁이 osom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걸리지 않고 조심히 가는거야 네네 알겠습니다 오! 왔다 왔다 왔다! 오! 자 임기사 바퀴가 걸렸다 아! 꼬꼬야돼 꼬꼬야돼 오케이 오케이 스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오! 이거는 떨어지는건가봐? 오! 나 괜찮겠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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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와 타고와 그게 더 빠를 수도 있어 어 하 미호야 야 지금 기다리고 있어 오! 저기 미호가 옵니다 여기야 여기 여기 여기라고 어디로가 아니 근데 정면으로 안가지네 쭉 눌렀는데 이게 뭐죠?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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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으로 와야돼 정면으로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넌 앞 넌 앞으로도 못오니? 아니 왜 앞으로 안가지지 이게 이상하네 자꾸 애가 비티 가려 앞으로도 못오는 천천히 천천히 해야돼 천천히 р 네 먼저 갈게요 안녕히계세요 아냐에이 워! 오오오오오오오오릉 네 미호를 기다리도록 하죠 미호야꾸 다 어후후후 같이 못와 일로와 천천히와 아니 차가 뒤집혀 아니 저사람이 기입구를 막고있는데? 저사람 뭐야? 어 너 안비켜? 와 여기 진짜 누가 막고있어도 더어렵다 아 이사람봐라 아아 자 이제가자 너 출발해 멈추면 안돼 멈추면 안돼 멈추면 죽어 멈추면 안돼 멈추면 안돼 오! 아 왔는데 아. 왔는데 왔어 너도 왔어? 아니 나는 못갔어 이게 마지막 그 쯤에 멈추지 말고 가야돼 어어 어려워요 생각보다 자 왔나 성공 간다 빨리 멈추지마 멈추지말고 가야돼 멈추지말고 가야돼 그리야 갈 수 있엉 아 왔다왔다 우와아 잠깐만 아 너무 빨라서 이거 내가 막 튕겨나갔네 천천히 가야되는건가 아니야 막 달린 다음에 끝에쯤에서 살짝 뒤로가기 아 그러네 이게 멈추면은 못 올라가네 어렵다 끝에서 딱 멈춰야해 먼저 가고 있어 금방 따라갈게 안된다 아 절대 멈추면 안되네요 알겠습니다 간다 올 수 있어 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조금만 기다리라구 우와 이게 어디야 아니 나 튕겨나도 안챘는데 완전? 환정이 안좋다 허허 괜찮어어 야야야야 자 좋았어 가자 가자 아 마지막 부분에서 딱 멈춰줘야 되는구만 이번에는 조종술이라고 하네요 좋았어 절대 벽돌이랑 부딪치지 말고 조종해서 가야되나봐요 오 미호씨 벌써 거기까지 가셨군요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 금방 따라가 드리겠습니다 자 오케이 벽돌을 잘 피해서 갑니다요 트럼... 트럼펄린 빨리 가라? 이게 무슨 말이지? 트럼펄린 빨리 가라 트럼펄린 빨리 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구를 사용하는 걸 잊지 마십시오 helm 우와아歖 으흠흠흠Х 흐흠흠흠 흐흐흐흐흑 아니 뭐야 올수있어? 올수있었어? 아 대체 이제 어떻게하는지 알겠어 어 도구를 세우는게 무슨 말인지... 스카이휠 사용하고요 어 Pr 왔어 왔어? 너도 왔니?! 응 나는 그 다음 거 넘어가고 있어 나도 왔어 쉽게 도착했습니다 어어 아 아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잘못 내렸네 잘못 내려도 안되는군요? 좋았어 거꾸로 간다 내 자동차는 거꾸로 가는 자동차 어 안녕 안녕 난 거꾸로 왔어 여기는 어쩔 수 없이 한 명씩 타야돼 어 이게 뭐하는 곳인데 여기 가운데로 통과해보면 으악 하게 돼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갈게 갈게 뭔데 여긴 뭔데 너 자 너 근데 너는 근데 어디갔어 난 죽었어 가운데로 통과해야돼 아니 근데 자동차가 앞에 있어도 못가 아니 왜그랬어 니가 니가 회시한거 아니었어 좀만 기다리면 없어지더라 근데 한번 해봐 뒤에도 구경하고 있을게 아 이거 고무줄이구나 응 그렇군 그 내를 타요 와 진짜 재밌다 오! 무서워 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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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뭐야? 이거 피해야돼? 빨간 색깔? 무서워 그냥 가면 되는거 같아 그냥 가면 된다고? 아닌거 같은데? 어서와 어 이게 그냥 가는 거 맞아? 아닌데? 뭐가 빨간색 gg 오 오 진짜 무서웠어 이상한 플랫폼 와 와 진짜 어렵다 이거 진짜 어려워 와 이거 진짜 어려운데? 미호야 이거 너무 어려운거 아니? 너.. 너 왜 거기있어? 어떡하지? 왜? 갈수가 없어 그러면은 떨어져.. 떨어지는게 어때? 조금만 더 붙어볼래? 앞으로 볼까? 응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즐거웠다 아 이거 더 강하게 달려야 되네 아 세게 달려야돼? 어 자 경사로 빨리 가라 이거 마지막 단계인거 같은데 자 경사로에서 빨리 달리지 않으면 안됩니다 오오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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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가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오오오 재밌어 재밌습니다 톱니바퀴입니다 이번엔 네 쫙 어 돌아가는 맵을 탈출하는 것 같은데 오혰 오오? 진짜로ено 야 이거 장난아니다 너무 무서워 자 갈수 있을까 내가 과연 어 갈수 있어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맞아 사람은 긍정적이어야 한다고 맞아 맞아 어디야 도대체 어디야. 거기구나 나도 아직 거기야. pronoun 꼭 오길 바래 오케이 여기 클리어 했구요 그 레이저야! 오케이. 레이저 구간이 또 나왔구요 레이저를.. 피해버리 ㄴ~~ 오오~~~ 완전 잘하죠? 지금 이 레이저는 되게 느린데 끝에 가면은 통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어어어 레이저에 닿으면은 차가 부쳐지네 천천히 부쳐지네 천천히 해야겠다 바퀴가 다 잘리면은 정말 힘들어진다 급하면 안되겠군요 천천히 마음을 친척하게 하세요 네 어디시죠 근데? 톱니바퀴? 저 톱니바퀴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 그거 천천히 해야돼 그것도 어어어어 어렵다 어려워 끝에서 죽었어 화이팅 이게 너무 급하게 하면 안된다 자 꼼꼼한 구간이군요 와 이거 진짜 어렵겠다 자 자 이거 침착하게 안하면 못 깹니다 우우우우우우 바퀴가 하나만 빠져도 떨어집니다 네 둘중 하나만 골라가지고 이제 가는거 같은데 야 이거 운전면허증 저 저는 운전면허증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운전해도 되겠어 면허증 없어도 될거 같아 네 나 안따면 안될거 같아 어떡하지 톱니바퀴에서 벗어날 수 없어 거기는 침착하게 해야됩니다 기다림이 정말 많아야되는 곳이죠 어허 어허 어어어 좋아요 오케이 클리어 했습니다 여기도 어 그럼 끝 아닌가 어 지금 보이지 않는 코스에 왔어요 여긴 길이 안보이는데 감으로 가야됩니다 오오 말도 안돼 살짝만 보여주는데 길이 살짝 보여줄 때 길을 찾아서 가야됩니다 오케이 어허 어 너무 어려운거 아닌가요? 욕심부리면 안되겠다 욕심부리면 안돼 욕심부리면 안됩니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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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되게 잘하는데요 생각보다 아이도 톱니바퀴세요? 네 맞아요 아 아니 열심히 하고 있다구요 아 이게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열심히 하고 계세요 네 제가 끝쪽을 우와 장난아닙니다 으응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보이지않아 보이지않아 슝 슝 오오오오 자 집중 집중해야돼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들 잉야비님의 멋진 실력 때문에 자 모든 스테이지를 클리어를 했습니다 우와 진짜 진짜 짱이죠? 짱이요 미호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저쪽에 있는거 같은데 저기 섭립받기에서 보이네요 미호씨가 자 하여튼 여러분들 잉여메님은 클리어 했으니까요 다음에 더 재밌는 로블록스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호야 빨리와 기다리고 있을게 갈게 좋아요 구독하기 여러분들 안녕 안녕